1.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극률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보면 잠원 30장에서 31장까지입니다 잠원 30장을 쓴 야계의 아들 아굴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그는 자연이 돌아가는 이치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았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부족과 무지함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되는 아굴의 잠원은 특별히 인간사에서 빚어지는 각가지 선하지 않은 일들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교만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원 31장은 르무엘의 어머니가 한 나라의 왕인 아들에게 주는 교훈의 내용입니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왕이 누리는 혜택과 아울러 왕의 도리와 책임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칩니다 또한 르무엘 왕이 왕으로서 정치를 잘 펼칠 수 있도록 아내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언급합니다 현숙한 여인을 맞이하는 것은 진주보다 더 귀한 보물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르무엘의 어머니는 말합니다 아내의 조언이 남편의 길을 울곧게 혹은 굳게도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잠원 30장에서 31장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 123일 잠원 30장 이 말씀은 야계의 아들 아굴의 잠원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고루카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죽게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미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선어시 있나니 곧 수월과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선어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료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어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정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말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어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킨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자문 31장 루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루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권고한 자들의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공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유로 재판하여 권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혼할지니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 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볼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구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위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해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애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 얘기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오늘의 말씀 잠은 30장에서 31장까지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아굴과 르무엘의 어머니입니다 솔로몬은 권력자가 뇌물을 받기 시작하면 그 나라가 망한다고 지적합니다 3문 29장 4절입니다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그러므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게 있어서는 공의가 그 지혜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왕이 공의를 구하면 그 나라는 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뇌물을 가까이 하면 그 나라는 무너지게 됩니다 왕이 공의, 구제, 평화를 놓고 나라를 설계하기보다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한다면 그 나라는 참으로 불행한 나라가 되고 맙니다 또한 과도한 세금을 부여하는 왕 또한 뇌물을 요구하는 왕과 다름없습니다 과도한 세금은 백성을 위한 일보다는 왕을 위한 일에 쓰려고 거두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행했던 모세와 사무엘 같은 지도자가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은 매우 건강하고 튼튼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의 증언입니다 나는 그들의 낙위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야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무엘의 증언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낙위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그런데 모세와 사무엘과는 정반대로 공유롭지 못했던 사울 왕은 오히려 자신의 측근들에게 특권을 주며 권력을 사유화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7절입니다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세 아들이 너희에게 갓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피씨 8세기의 미가 선지자는 당시 남유다에서 선하고 정직한 지도자와 재판관과 권세자들을 찾아볼 수 없는 절망적인 시대 상황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비판했습니다 미가 7장 3절입니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이처럼 정의로운 지도자들은 나라를 견고하게 하지만 권력자들이 뇌물을 주고받으면 그 나라는 부패해지고 결국 망하게 됩니다 자문 31장에서 로멜 왕에게 주는 어머니의 충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왕의 힘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왕이라는 자리는 막대한 권력을 소유한 자리이자 큰 재산을 소유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 권력과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여인이 가정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며 로멜 왕에게 충고합니다 이는 솔로몬 왕마저도 그의 집권 후반기에 잘못된 길로 갔음을 반성했던 내용입니다 열한기상 11장 사절입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원전하지 못하였으니 자문의 부록과도 같은 이 장은 왕의 권력 사용에 대한 충고와 함께 여인이 가정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해주기도 합니다 로멜 왕의 어머니는 하나님께 서원하여 낳은 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유로운 왕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이처럼 지혜로운 두 가지 조언을 했던 것입니다 로멜 왕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지도자의 자질에 대해 말합니다 자문 3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유로 재판하여 권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왕의 가장 중요한 본부는 재판을 통해 권고한 자를 신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레이기아 신명기에 기록된 재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유로 사람을 내가 그때의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의 공정이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성경에 재판 이야기가 많은데 몇 가지만 살펴보면 다윗은 성경의 재판 원리대로 잘 실천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솔로몬 또한 아버지 다윗처럼 공과 의의를 행할 재판을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로 삼았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우사바스는 국가경영을 하나님의 재판에 집중했습니다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십니다 페르시아 왕은 에스라에게 레반트 지역의 재판 전권을 맡겼습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신명기 1장의 말씀처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오늘 또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기초해야 합니다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성경 안거리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개 마을의 보구마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o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o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